옷은 가져갈 게 없네요. 버려주세요, 다. 딱히 가져갈 게 없네요, 하나도. 전부 버려주세요. 책도 다 버려주세요. 반갑다, 독고 윤기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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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한 거다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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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잘못했다. 내가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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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밥 먹고 가. 너 아침도 안 먹고 나갔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래. 나도 안 먹었어. 같이 먹자, 응? 보살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. 대신 섭섭하시지 않게 빠른 실내 살해해 드리겠습니다. 뭐? 긴 시간 실내 많았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